이번 가수님은요. 소리꾼 가수님이에요. 타령도 많이 하시고요. 멋진 가수입니다. 김주성 가수님의 거기까지만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김주성입니다. 블루셴드 송인의 해방되기 바랍니다.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말 안다고 깨놓고 내 마음 속속들이 열어보였네 사랑하기 때문이 참기도 하고 놓기도 하는 변덕스러운 그대 장난 앞에 만나면 그냥 무너진 네 마음을 알고 있는 당신이 미워 미워요 모라멘 내 마음 속속들이 여기 fast 그대 ổ 그대 하지만 말한다고 해놓고 내 마음 속속들이 들키고 말았네 사랑하기 때문에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하는 변덕스른 그대 장난 앞에 만나면 그냥 무너지는 네 마음을 알고 있는 당신이 미워 미워요 만나면 그냥 무너지는 네 마음을 알고 있는 당신이 미워 미워요 만나면 그냥 무너지는 네 마음을 알고 있는 당신이 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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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워